안녕하세요. 헤이 썸머입니다. 오늘은 더운 여름 폭염을 뿌리며 리프레쉬되는 향수들 추천 리뷰하겠습니다. 딥티크의 로드 내놀리는 상쾌한 오렌지 과육향인 시트러스로 시작해 아카시아 같은 꽃향인 내놀리로 마무리되는 아로마틱한 향입니다. 로드 내놀리는 향의 중반부부터 시원한 듯 상큼한 오렌지 과육향과 더불어 방금 샤워하고 나왔을 때의 내 살냄새로 느껴지는 오렌지 비누향이 차분한 듯 우아한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우아한 듯 상쾌한 향이 버베라노트가 있어 레몬향으로도 느껴지며 같은 브랜드의 오렌지향인 오데썽의 파우더리한 잔향이 거슬렸던 분들께 시향 추천드립니다. 때 이상 전 연령대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을 은은하나 공병에 담아 목뒤에 웃음에 자주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에르메스 신제품인 때르데르메스 오지브레는 달콤한 듯 청량 쌉쌀한 자몽과 톡 쏘는 듯한 청량한 스파이시함이 조화로운 사계절 향수입니다. 향의 노트에 있는 시트롱은 레몬과 닮은 향이며 시트러스한 느낌이 프레쉬하고 쌉쌀한 자몽냄새로 느껴지며 잔향으로 갈수록 우디함이 부각되나 무겁지 않게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때르데르메스 오지브레는 전반적으로 향의 핵심 노트인 주니퍼베리의 청량한 듯 서늘한 느낌이 스파클링한 자몽과즙의 향으로 느껴지며 에르메스 특유의 고급스러운 우디향과 조화로워 긍성적이며 밝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20대 이상 남녀공용 향수로 추천드리며 유니크한 시트러스 향이 비즈니스 캐주얼 의상에 어울리며 세련된 분위기가 오피스 향수로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프레베릭 말로 비가라드 콘센트리 비가라드 공상뜰에는 달지 않은 오렌지 과육을 샤베트로 만든 향이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좀 더 묵직해지며 오렌지 과육에 붙은 잎사귀의 그린함도 느껴지며 시원한 듯 촉촉하게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비가라드 공상뜰에는 전반적으로 흰 셔츠에 어울릴법한 깔끔하고 달지 않은 담백한 오렌지 껍질 향이 세련된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씁쓸한 듯 달지 않은 오렌지 껍질 향이 세련된 느낌이며 20대 이상 남녀공용 향수로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중간 정도입니다. 제라늄 뿌루무슈는 장미같은 프레쉬한 꽃향인 제라늄과 민트의 조화가 고급스러운 비누향입니다. 초반 강한 민트향이 지나가면 향의 중반부부터 제라늄꽃의 프레쉬한 달콤함이 부각되며 살에서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됩니다. 제라늄 뿌루무슈는 전반적으로 구강청결제 같은 프레쉬한 민트향이 초코가루가 미세하게 뿌려진 듯한 유니크한 달콤함으로 느껴지며 장미꽃 같은 제라늄의 꽃향과 조화로와 매우 세련되고 고급스럽습니다. 20대 이상 남녀공용 향수로 적극 추천드리며 포겸에 뿌리셔도 섹시한 듯 세련된 비누향이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밀러하이스 데아토닉 브랜드로부터 단순 선물받은 영국 브랜드 밀러헤리스의 티토니크는 쌉싸름한 차향과 시트러스한 베르가못의 조화로운 여름향수입니다. 초반 베르가못의 시트러스한 듯 포근한 크리미한 느낌이 지나가면 향의 중반부부터 그린티와 마른 홍차잎을 코에 대고 맡았을 때 씁쓸한 듯 쌉싸름함이 부각되며 청량한 듯 시원하게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티토니크는 전반적으로 중성적이며 레몬이 섞인 시원한 그린티 음료를 한 모금 마셨을 때의 청량감이 싱그러우며 자작나무가 타는 듯한 스모키함이 잔향에서 미세하게 느껴지며 지루하지 않습니다. 20대 이상 전연령층 여름향수로 추천드리며 굿달파리의 차향인 류롯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중간 정도입니다. 수변향수 모두 한여름 폭염에 추천드리며 사계절 무난하며 비즈니스 캐주얼을 즐겨 입으신 분들껜 유니크한 시트러스 향인 테르데르메스 오지브를 추천드리며 20대 이상 남녀공용 데일리 향수로 시원한 레몬이 섞인 차향이 무난한 듯 싱그러운 밀러엘레스의 티토니크 시향 추천드립니다.